오늘 누가 이렇게 열심히 배춧잎을 다 먹었나 했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달팽이를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도망가고 있군요 어?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로 떨어졌을까요? 자 요 녀석은 제가 요거는 쌈 싸먹으려고 아 여기도 여기 보이십니까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달팽이도 자 내려오거라 뭐 이정도 먹었으면은 와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배추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밥을 내어주고 싶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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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는 오늘 정심쌈으로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토마라는 아입니다. 줄기가 너무 예뻐서 10cm정도 된 모던허분이 있죠. 10cm정도 된 모던허분에 그대로 빼서 꽃이 피어있어서 꽃이 피어있어서 이소토마라는 아이가 너무 팠을 텐으로 아주 예쁘게 피었죠. 앞에서 보면 꽃이 피어있어서 뿌리나 흙은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심었습니다.